안녕하세요. 예제로 배우는 마이크로비트의 모털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앞시간에 이어서 호출벨 만들기를 할텐데요. 이번에는 마이크로비트 3개를 이용하는게 아니라 OLED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가 처음이신 분은 앞에 강좌인 호출벨 만들기에서 마이크로비트 3개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 표현했던 이 부분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 태그 하나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비트 하나를 이용해서 5개의 테이블을 표현해 볼 겁니다. 5개의 테이블을 표현할 거구요. 그거는 이런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1번 테이블은 A, 여기가 1번 테이블이구요. 2번 테이블은 B, 3번 테이블은 여기 AB,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이면 4번,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5번, 이런식으로 테이블 호출번호를 5개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숫자가 가장 최근에 호출된 것,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게 가장 오래전에 호출된 것, 그래서 옆으로 출력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방법을 한번 볼게요. 이게 테이블에 해당하는 거구요. 얘가 카운터에서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는 마이크로빅트 하나, 그리고 마이크로빅트 두번째 것, 그 다음에 여기 확장보드라는 건데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마이크로빅트 확장보드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거구요. 그 다음에 여기 OLED입니다. 마이크로빅트 OLED 이걸로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거든요. 자, 동작은 이전 거하고 똑같아요. 대신에 출력만 여기 OLED에서 하는 겁니다. A번을 누르면 1번 테이블 호출이구요. B번을 누르면 2번 테이블에서 호출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AB를 누르면 3번 테이블에서 호출한 것을 나타내는 거죠. 다음, 이제 4번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번에는 4번이 없었죠. 이번에 4번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자, 4번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네, 이렇게 5번까지 테이블, 왜냐하면 여기 디스플레이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5번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밝기 센서라든지 기울림 센서를 다른 종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온도 센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kecode.org에 접속하게 됩니다. makecode.org에서 새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여기 보면 라이브 코딩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게 뭘 뜻하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여기 makecode에서도 마이크로 비트를 가지고 라이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을 좀 더 같이 학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 클릭하시면 새 창이 열리게 되죠. 자, 여기에서 호출 테이블에 해당하는 것은 이전 강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한반복은 버리고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라디오 통신 해서 라디오 그룹을 우리는 58번으로 만들어줬었죠. 58번. 머털 오빠. 오빠 한번 믿어봐. 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처음에 라디오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라디오 그룹을 58번으로 맞췄습니다. 다음, 제일 처음에 이게 테이블이다, 호출 벨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려고 이런 모양도 한번 제가 출력을 해봤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테이블 표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 이제 A버튼을 누르게 되면 1번 테이블에서 호출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A테이블, 그리고 이 A테이블에서 라디오 전송을 해야 되겠죠. 전송. 그래서 전송. 그래서 문자값을 할 거냐, 숫자값을 할 거냐. 우리는 숫자값으로 전송하겠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눌렸으니까 여기 내 거에서 정확하게 눌러졌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숫자를 출력하겠다, 무엇을 1번을 출력할게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제 이 A를 그대로 복사해서 B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B는 2번 테이블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A는 2번 테이블, 여기서, 아, 요것도 바꿔야 됩니다. 1번을 보내는 거고, 2번을 보내는 거고, 그래 나는 2번을 보냈어 라고 여기 디스플레이에 출력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복사를 해서 이제는 A, B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A, B로 바꿨습니다. 다음, 이제는 A, B는 3번 테이블 호출이라고 했었죠. 3번 테이블 호출, 요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오른쪽으로 기울인다, 왼쪽으로 기울인다 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입력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흔들림이라는 게 있어요. 흔들림 감지하면 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기에 보시면 흔들림은 마이크로비트를 흔들리는 거고요. 자, 요렇게 흔들면 감지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로고 방향이 하늘로 서 있을 때, 이런 게 쭉 나오죠. 거기에서 오늘 제가 사용할 것은 요거 두 개를 할 거예요. 왼쪽으로 마이크로비트를 기울일 때와 오른쪽으로 마이크로비트를 기울일 때, 해서 왼쪽으로 기울임을 감지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복사해서 안에 것만 요렇게 쏙 쓰겠습니다. 저는 요렇게. 그래서 감지를 했을 때 4번 호출,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4번 호출했어요 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죠. 그리고 요거서 복사해서 요렇게 옆에다가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기울였을 때,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는 5번 테이블에서 호출한 것을 표현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총 5개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네모, 그리고 누를 때마다 여기 해당하는 번호가 나타나겠죠. 됐습니까? 네. 그리고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저장해 보겠습니다. 요게 아래쪽에다가 음식점 호출기, 아니 호출벨, 그 다음에 OLED, 오늘은 OLED니까 OLED 전송 요렇게 할까요? 그래서 다 됐으면 저장 누르면 저장 창이 나오겠죠. 그러면 원하는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요. 저는 바탕화면에 있는 이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홈 화면에 가서 다시 새 프로젝트를 누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새 프로젝트를 누르고 난 뒤에, 수신 측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되죠? 네, 라디오, 그룹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은 OLED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OLED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는 OLED가 없죠. 그래서 고급에 갑니다. 그리고 확장에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OLED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OLED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네, 여기에서 저는 첫 번째 거, OLED SSD 1306번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메뉴가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요. OLED라는 게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메뉴가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처음에 있는 이 블럭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이거는 마이크로비트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OLED가 픽셀수예요. 가로로 128개의 픽셀과 세로로 64개의 픽셀, 해상도겠죠. 128 곱하기 64 해상도의 OLED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여기에 이제 해야 될 게 저번에 배열로 만들었었습니다. 그죠? 배열로 하기 위해서 배열을 선택을 하고 리스트에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름을, 뭐라고 했었죠? 이름을 호출번호라고 하겠습니다. 호출번호라고 해서 리스트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섯 개까지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섯 개까지. 그리고 초기값은 다 0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그리고 오늘은 하나 더 해볼 거예요. 소리 감지까지도 한번 해볼 건데요. 테이블 눌렀을 때 띵, 띵, 이런 소리 나는 게 아니라 띵동,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것은 음악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을 할 것이냐? 도, 레, 미, 파, , 라, 시, 예, 시. 그리고 박자로는 저 나름대로는 4분의 1 박자. 그리고 이것을 복사해서 다시 누르면 솔, 도, 레, 미, 파, 솔 나오죠. 다음에 여기도 이거 말고 한 낮은 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자는, 박자는 이거는 좀 짧게 끝나게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전원을 넣었을 때 이 OLED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모양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OLED 같은 경우는 숫자는 하나의 숫자만 되니까 우리는 문자 형식으로 해서 넣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켰으니까 그 다음 이렇게 다섯 개 모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표시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간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줄였다 늘렸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너무 길다 그러면 줄이면 되고 너무 짧다 그러면 좀 늘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스플레이 OLED에도 했으면 마이크로 비트에도 동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이거는 문자를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이렇게 놓고 이 문자 언더바 똑같이 언더바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언더바로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앞 강의에서는 0 하고 만들었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언더바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A버튼을 누르면 A버튼을 누르면 클리어가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다 지워지게 디스플레이가 깨끗하게 지워지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A버튼을 누르면 지워져라 OLED가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클리어 OLED 디스플레이 이런 것을 선택해 놓으면 됩니다. 아,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거는 왜 전부 다 한글로 다 번역이 돼 있는데 OLED는 왜 번역이 안 됐어요? 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전국에 계시는 정보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가르치는 정보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정보 선생님들께서 각각 파트를 맡아서 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맥코드 사이트가 업데이트가 됐다. 그래서 메뉴들이 이상하다. 라고 하면 그래서 그분들이 빨리 들어가서 이것들을 한글화 해서 만들어 놓는 거죠. 이 한글도 한글화하는 각각의 언어로 만드는 것은 이 맥코드에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각 그 나라에서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코딩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분들이 직접 한글화 작업을 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한글화를 모든 것을 다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확장보드 형식으로 추가되는 모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번역하기가 힘들어서 기본적인 것 몇 가지 많이 쓰는 것은 번역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이 OLED 같은 경우는 번역이 안 되어 있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과 안 되어 있는 것 차이를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 선생님이라는 것은 정보 선생님이라고 한 게 정보 선생님이라고 한 게 정보 선생님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보 담당 선생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 선생님 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에서 정보 선생님은 학교에서 정보를 담당해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클리어 되도록 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클리어 됐으니까 이거 A 누르면 마이크로 비트에 있는 디스플레이도 클리어가 되도록 한 번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만들고 OLED에 출력되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에 출력하는 것은 라디오에서 수신을 받아야 되겠죠. 수신을 받는데 무엇을 수신을 받냐면 숫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Received Number 이름 여기에 보면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세 가지가 있는데 Number 그 다음에 Name Value 그 다음에 Str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String은 문자를 받는 거고요. Number는 숫자를 받는 거고요. Name과 Value는 문자와 숫자를 동시에 받는 거예요. 우리 앞 강의에서는 이름 그러니까 문자와 숫자를 다 같이 받았었죠. 신호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하나의 마이크로 비트에서 신호를 그냥 쭉 보내는 거고 출력만 뭘로 하는 거예요? OLED로 바뀌었기 때문에 OLED 하나에 출력하는 거라서 굳이 문자와 숫자를 같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Number 숫자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제일 처음에 입력받은 것들을 자기 자리에다가 계속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테이블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비트에서 숫자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그것을 받게 되겠죠. 그럼 그 숫자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배열에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잘 보시면 배열에 가서 보면 추가가 있는데 그 추가는 마지막에 넣는 것은 추가예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삽입은 중간에 끼워 넣는 게 삽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제일 처음에다가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번째 위치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딴 그리고 이름이 뭐였죠? 호출 번호였죠. 호출 번호의 0번째 자리에다가 내가 받은 숫자를 삽입하겠다. 그러면 배열에 여기 항상 여기가 숫자가 거기 삽입이 되는 거죠. 삽입이 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던 것들은 뒤로 밀려납니다. 자동적으로 삽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것들은 자동적으로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밀려나서 쭉 뒤로 밀려나고 새로 여기에 계속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끝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서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는 덮어 쓰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앞에 강의에서는 스와핑해서 했었죠. 얘를 이쪽에다가 저장하고 세 번째 것을 네 번째에다가 보내고 두 번째 것을 세 번째에다 보내고 그 다음에 첫 번째에 있는 것을 두 번째에다가 보내고 그리고 들어오는 것을 여기다가 저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여기 삽입이라는 블록을 이용하면 그 작업을 자동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서 받았으니까 내가 출력도 하나 해야 되겠죠. 어디에? 내가 받은 값을 디스플레이에다가 내가 출력을 할게요. 그 값은 뭐를 출력을 해야 된다? 받은 값 요거 이걸 해도 되고요. 아니면 리시브 드넘버 말고 마이크로빛 배열 그렇죠. 배열에 있는 호출 번호에 있는 그 영 번째 값을 출력해라 라고 해도 됩니다. 다음 이제 그것을 어디에다가도 출력을 해야 되죠? OLED에다가도 출력을 해야 되죠. OLED에다가 출력할 때 화면을 깨끗하게 지우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계속해서 얘는 밑으로 계속 밀어내고 출력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출력을 할 때는 문자 형식으로 출력을 할 거다. 왜? 숫자로 하게 되면 그 숫자만 출력이 돼야 돼서 하나씩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5개의 번호를 그 전에 입력됐던 것까지 다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 형식으로 바꾸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자 형식에다가 넣을 때는 이렇게 연결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어떤 걸 연결할 거냐면요. 배열에 첫 번째 0번째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4번째 있는 그래서 숫자가 여기가 0번째 방 1번째 2, 3, 4번째 방이 되는 거거든요. 컴퓨터에서 이 리스트의 첫 번째 방은 무조건 0부터 시작을 합니다. 배열에 와서 어디에 몇 번째 값 이게 나오죠. 그럼 이것을 여기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리스트가 아니라 호출 번호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0번째 값을 연결할 거예요. 또 뭐랑 연결할 거냐면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으면 계속 길어지죠. 조금 줄여볼게요. 1번째 방 다음에 또 플러스 하면 여기에다가 복사해서 넣으면 2번째 방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짠 짠 해서 그렇죠. 자동으로 지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바뀌어 줍니다. 좋은 현상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넣어주고요. 0 1 2 3 4 까지 하면 총 5개를 쭉 연결해서 줍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쭉 연결돼 버립니다. 숫자가 붙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붙지 마라 라고 해야 돼요. 붙지 마라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를 해 줘야 됩니다. 추가를 해 주는데 추가를 해 주고 이 사이사이에다가 공백을 넣어 줘야 돼요. 아까 여기에 글자 나오고 여기 글자 나오고 나머지 칸은 어때요? 공백을 넣어 줬죠. 그래야지 숫자와 숫자 사이를 띄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도 여기 해야 돼요. 공백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면 되겠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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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잡아서 옮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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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가능하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넣어 줄 것은 몇 칸을 넣어 주겠다? 하나 둘 셋 칸만 넣어 주어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칸을 공백을 넣어 줬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숫자 삐삐삐 소리 나는 거 처음에 시작할 때도 소리가 났으니까 나중에도 소리가 났으면 좋겠다. 그죠?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항상 잡을 때는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위에 거를 잡아야지 같이 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걸 잡으면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다가 삐 소리가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 작성이 끝났어요. 첫 번째 여기서부터 보면 라디오 그룹 설정해 주고 내가 어떤 OLED를 선택할 건지 그리고 배열을 만들어서 처음 다섯 개 칸을 0으로 초기화시켜 주고 전원이 들어올 때 삐빅하고 소리가 띵동 이런 소리가 나도록 하겠다.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에는 이렇게 언더바가 나타나서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 라는 것을 표시해 주고 마이크로 비트에도 언더바를 출력해 주고 다음에 A 버튼을 누르면 마이크로 비트 하고 다음에 OLED를 디스플레이 초기화를 시켜주는 걸로 해서 쭉 나오게 하구요. 다음에 초기화를 했으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됐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 좀 더 낫겠네요. 숫자를 받았을 때 숫자를 받았을 때 내가 해야 할 일들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 숫자를 어떻게 배열의 첫 번째 칸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칸이 번호로 따지면 0번째 칸이 되거든요. 숫자로는 0번째 칸이 되고 그 0번째 칸에다가 입력받은 숫자를 삽입해라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뒤에 있는 것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자동적으로 한 칸씩 뒤로 밀려나고 제일 끝에 있는 것들은 제일 끝에 있는 것은 그냥 덮어 쓰기 때문에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입력받은 숫자를 마이크로 비트에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OLED를 깨끗하게 지운 상태에서 배열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연결해서 한 번에 출력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스트링이고요. 그 다음에 띵동 이라는 우리 호출벨 누르면 띵동 이라는 게 표시가 나죠. 소리가 나죠. 띵동 이라는 게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표현을 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자 이렇게 코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게 저장이죠. 아까 무선 호출벨 OLED 라고 했죠. 여기 나왔을 때 이거 OLED 수신 이라고 해볼게요. 수신 아까는 전송 그리고 저장 원하는 위치에다가 코드를 저장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단 어 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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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